기쁘게 사는 건 웃음이 최고 신나게 사는 건 노래가 최고 행복하게 사는 건 감사가 최고 사랑하며 사는 건 이해가 최고 오래오래 사는 건 운동이 최고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네, 금방 따라가셨어요 네, 근데 여기 자신 없는 모습이라서 문들렸긴 하지만 자, 한 번 더 해보고 칭찬이 최고라는 거죠? 네, 오늘 반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하루 반만에 여러분들 칭찬거리 옆사람, 주위 사람들 그쵸? 다 이제는 칭찬거리가 눈에 막 들어오죠? 아,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구나 이 사람이 너무 예뻐, 코도 예쁘고, 그쵸? 그런 것들이 마음 속에서 들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아,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옆사람 칭찬하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, 최고로 사는 건 준비 아, 시작! 기쁘게 사는 건 웃음이 최고 신나게 사는 건 노래가 최고 행복하게 사는 건 감사가 최고 사랑하며 사는 건 이해가 최고 오래오래 사는 건 운동이 최고 기분 좋게 사는 건 칭찬이래요 제가 먼저 칭찬 보내주겠습니다 아, 네, 이분은 너무너무 예쁘시고, 화이달하시고, 애교가 철천 넘치십니다 어떻게 하세요?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대요 자, 그 다음에 칭찬! 재밌으시고, 저 정말 잘 대해주시고, 친절하시고,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아, 네, 성격이 되게 재밌으시고, 또 옷을 잘 입으시고, 저의 잘 지내는 동료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, 그 다음 매력덩어리 안아주고 싶은 여자 아, 네, 또 모으고 싶은 여자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시고, 옷도 잘 입으시고, 날씬하고 너무 예쁘십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, 그쵸? 감사합니다, 해주세요 해요 네 죄송합니다 웃는 것도 너무 예쁘시고, 성격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옷도 잘해주시고 네 예쁘십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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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칭찬해주세요 코도 어떡하고요, 눈도 예쁘고요, 덩고 예쁩니다 하하하하 훌륭한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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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눈웃음이 진짜 예쁘신 것 같고, 아까 제가 잘 모르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고, 또 하얀색 정말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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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신가요? 쑥스러우세요 뭐라고 하는거에요? 노릇선 너무 이쁘시고요 밝고 너무 정감 가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너무 가을이랑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잘 안받아요 되게 많아서 반갑고요 가을의 아름다운 여인 가을여인 너무 눈과 코와 정말 예쁜 빛도 예쁘고 립도 예쁘고 손흥도 좋고 정말 쨍이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손님이 아끼시고 여기 눈가에 주름이 막 진짜 나 너무 예뻐 예쁘신 주름 같아요 영상이 너무 좋으시고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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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마지막으로 저희 여자들 팀에서 분위기 잘 잡아주시고 인기가 너무 많고 인기 탭을 만드시고 또 막중한 책임을 만드셔서 잘 감당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딸같고 하지 말고 귀엽고 깜찍스럽고 멋지고 항상 활동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